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여기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2번 시장 다시 들으십시오. 시장 3번 베개 다시 들으십시오. 베개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5번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다시 들으십시오.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5. 여권 7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번 여기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2번 2번 시장 다시 들으십시오. 시장 3번 3번 베개 베개 다시 들으십시오. 베개 4에서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번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다시 들으십시오. 1. 사무실 2. 세탁소 3. 화장실 4. 기숙사 5번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5번 다시 들으십시오. 1. 지갑 2. 여권 3. 이불 4. 거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